1. 인간은 자유를 빼앗겨봐야 너의 본 모습을 알겠던가? 저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부로 넌 못 자유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거야. 자유에는 대가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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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투복이 너의 새 감옥이다. 명심해라. 이것은 전쟁이다. 영광과 공포가 뒤엉킨 핀들레의 자유가 기다린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공포가 뒤엉킨 공포가 뒤엉킨 잠시 후에 폭탄의 유지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상황에서 군비를 증강하는 대신 레이너같은 한물강 반역자를 잡는데만 수줍단을 퍼붓는 이유가 뭔가요? 제임 레이너는 대란 자취령에 대한 위협 그 자체입니다. 가중스러운 무법자이자 혁명을 핑계로 사회의 공포와 적개심을 퍼뜨리는 파렴치한 정직이지요. 레이너는 자신을 따르는 범죄자들과 함께 여섯 개의 각기단의 동생에서 반란을 선명했죠. 게임은 끝나봐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무관, 해원들은 준비됐나? 준비를 마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조원, 이제 혁명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 백화토 기지는 자취령의 마사라 병차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자취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행성 전역에 걸친 맹스코 왕제의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단지의 성기암을 관찰하기위원을 위해서es 형편으로 모 amer하다는 것을 하신 것입니다.